2014년 10월,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10월 31일 밤입니다. 이 앞선 방송에서 북한이 화성 18형을 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군사적인 또 공학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화성 18형을 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70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저궤도 외성이 한 200에서 500km 지구상에서부터 날아갑니다. 그 10배 이상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85분 만에 떨어졌으니까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탄도 부분이 물에, 동해에 들어갔다. 북한 평양 부근에서 쐈는데 1000km 떨어진 동해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또 과거 미국이 달나라 탐험할 때, 달 탐험할 때 사람들이 타고 갔죠. 그런 유인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오는 거. 그다음에 미국이 한참 하다가 요즘은 조금 조용해졌는데 우주 왕복선. 대유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들어오는 거. 사람 태우고 안전하게 돌아와야 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그 안에 원폭, 수폭이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서 타지 않고 쏙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영어로는 re-entry. 우리말로는 재진입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부터 100km 바깥은 공기가 없다고 보죠. 조금 있어요. 아주 희미하게 있고 200km 가면 더 희미하고. 그런데 100km 들어오면서부터 공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산소가 있고 마찰력이기 때문에 타버립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지구 위로는 굉장히 많은 별똥벌이 떨어지는데 유성들이. 그게 다 타서 우리가 그 유성에 얻어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몇 천년에 한 번씩은 유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대단한 충격과 화재가 난다. 그러한 유성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가 출렁할 거 아닙니까? 지진도 안 났는데 엄청난 쓰나미가 생겨서 해안가에 있던 생물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7000km까지 올렸던 이거를 동해바다에 빠뜨렸다는 것은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IC빔이 되려면 수폭화 원폭을 탑재한 이 탄두가 쭉 날아가서 우주 바깥으로 대기권 바깥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서 타지 않아야 되는데 타지 않는 방법을 북한이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지구 중심부를 향해서 수직으로 떨어지면요. 지구 중력이 그대로 작용하잖아요. 굉장히 센 데다가 공기와의 마찰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주로 나갔던 탄두라든지 핵탄두라든지 또는 왕복선 같은 것들이 지구로 비스튬이 들어옵니다. 비스튬이. 그냥 직각으로 떨어지면 타버려요. 그런데 너무 비스튬이 들어오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압력으로 탕 튕겨나갑니다. 여러분들 왜 호숫가에 가서 납작한 돌을 갖고 옆으로 탁 던지면 수면을 탁 차고 물수줍이 뜨잖아요. 그것처럼 탁탁 튀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 각도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쫙 들어오면서 충격파가 공기를 가리면서 공기가 또 저항해주는 충격을 또 이놈이 적당히 흡수하면서 싹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각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숱한 우주 개발 그들은 이제 50년대부터 스푸티니크 충격부터 해가지고 아폴로 경쟁까지 엄청난 우주 경쟁을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죠. 우리는 없죠. 우리는 아직 우주로 올라가기만 하는 걸 해봤지 내려오는 지구로 돌아오는 재진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만든 나로호나 누리호는 올라가기만 했지 내려오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위성도 이제 수명 다하면 지구에 끌려 내려오다가 지구에 대기공을 하고 부딪혀서 타버리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 리엔트리를 한다. 이게 ICBM이 있는 나라들은 이 재진입 각도를 알아요.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북한이 성공했다 이겁니다. 단박에 의심내는 것은 1만 2천명 특수작전군 폭풍군단을 파병하는 대가로 그 각도를 받았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북한이 지금 전 세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그리고 북한군 군복을 입는 게 아니라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으로 위장해서 1만 2천명을 죽음의 계곡, 죽음의 벌판으로 내보냅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북한이 저걸 얻었겠구나. 그러면 러시아는 뭘 얻느냐. 이제 지금은 자기네가 직접 우쿠나이를 치지만 앞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을 향해서 ICBM을 발사할 수 있게 한다. 즉 대리전을 하도록 북한을 수석일 수 있게 됐다. 리엔트리 각도를 줬다.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리엔트리, 재진입을 할 때는 그 전에 왜 우주왕복선이 지구로 들어오다가 미국께 몇 차례 폭발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겉면에 세라믹을 붙인다고 하죠. 도자기, 도자기. 아주 단단한 도자기. 그게 불에 제일 잘 견뎌요. 쇠 같은 건 녹아버려. 강도 녹아버려. 그런데 그 세라믹을 붙여놓으면 그게 지구로 들어올 때 공기와의 마찰로 막 불이 나는데 그걸 견디는 게 세라믹, 도자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타일처럼 붙이는데 그게 한짝이 떨어져 나가면 그 안에는 타 들어가죠. 그러면 유인 우주선이 흔들리면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라믹 기술이 상당히 어렵고 세라믹을 통해서 반도체도 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요업공학과가 굉장히 떴었잖아요. 세라믹공학과가 되면서. 북한이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성공했다. 즉 재진입할 수 있는 재료를 가졌다. 어떻게 빨리 가졌을까? 아, 저 기술도 러시아로부터 받았겠구나. 북한은 우리나라에는 세라믹 하는 데가 워낙 많은데 우리는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이 아직 재진입까지 못했기 때문에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껏해야만 용광로 같은 거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 온도를 견디는 걸 하지. 그런데 지구로 막 들어올 때는 용광로보다 온도가 높은 데다가 막 진동이 있고 그러잖아요. 타일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건 못해봤는데 북한이 했다. 어떻게 했을까? 러시아가 기술을 줬겠다. 의심해 볼 수 있죠. 아마 조금 지나면 외신에서부터 나올 겁니다. 지금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수소폭탄을 완성했다고 밝혔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리엔트리가 가능한 탄두 안에다가 몇 발을 넣느냐는 지들이 하기 나름이지.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게 옆으로 가게 되면 15,000km 날아가니까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한 10,000km 되나요? 조금 키로수 줄이고 탄두 많이 넣으면 다 탄두가 되는 거죠. 오키나와이에 있는 미군이라든지 미해병대, 괌에 있는 미공군, 하와이에 있는 미군 다 긴장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공군은 F-15K를 동원해가지고 북한이 화성-18형을 쏠 수 있는 TEL을 맞추는 연습을 했습니다만 과연 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북한이 이번에 화성-18형 쏜 게 고체연료인데 고체연료는 갑자기 급작사기게 가능하잖아요. 액체연료라면은 기립시켜 놓고 하루 동안 몇 시간 동안 주입해야 되는데 그때 이놈들이 쏘는구나 하고 가서 때리면 되는데 고체연료 미슬은 그냥 확 날라갑니다. 우리 KAMD가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북한항공을 짝짝꿍 낸 게 바로 저겁니다. 참고로 이성화성-18형은 바퀴가 좌우로 12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4개 바퀴가 있는 건데 우리 현무5는 9축 9개입니다. 걔는 12개. 훨씬 더 큰 놈입니다. 현무5는 9톤짜리 탄두를 단다고 하는데 9톤짜리 탄두를 달면은 그 안에 다 탄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권 바깥에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재진입할 때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면 폭발할 거야. 북한이 저런 걸 가졌는데 그게 단숨에 가진 건 러시아의 지원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1만 2천 명의 젊은이들을 핵심계층이 아닌 동요계층 출신인 폭풍군단 사람들을 보낸다. 그리고 신병 위주로 보낸다. 말 잘 듣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러시아 군이니까 러시아 간부들은 제일 먼저 써먹겠죠. 자국군을 시작시키기보다는.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 제가 어제 틀렸는데 그는 육사 40기입니다. 서옥 장관은 41기. 서옥 씨가 1년 후면이에요. 틀렸습니다. 제가 재수했으니까 제가 재수 안 하고 갔으면 김병주 씨랑 육사 동기가 됐었고 그 친구가 일반 대가 왔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재수하고 8일 낙부하니까 서옥 씨랑 동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김병주 씨는 아주 험악한 얘기를 했죠. 오늘 북한이 ICBM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무슨 멘트가 나왔습니까? 왜 김병주라는 사람은 저렇게 떠들고 이재명은 이런 사건에서 입을 다물고 있죠. 리엔트리가 됐는데. 대한민국 안에 너무 수상한 세력이 많습니다. 그들이 싱하임이 불러서 뭐라고 하면 쉐쉐 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내부의 적도 있고 외부의 적도 있고. 그 사이에 북한은 리엔트리, 재진임이 가능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피해 그 대가로 1만 2천 명을 보내고 추가로 내년에는 3만 명을 보낸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런데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참 부담스러워해요. 우리가 먼저 때리면 침략했다고 할 겁니다. 박지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죠. 지난번 이북에서 한국 무인이라고 발표하니까 한국이 침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 썼는데. 침략은 공격을 했다는 뜻이에요. 북한조차도 침략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 걔네가 공식 발표보게 되면 침범, 침범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침략은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확대해 주는 박지원 같은 사람이 민주당이 있고 육군대장 출신인 김병조 같은 사람이 민주당이 있고 또 그 위대한 이재명도 그 당에 있습니다. 그 당은 말이 없습니다. 김영삼 이후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걸 우리가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마지막 방점을 찍으려고 다량의 군대를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기술을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원점을 때리자라고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옛날에 김영삼이가 극구 반대했죠. 그러한 김영삼이가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죽기 전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고 반대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탄이오하고 계속 윤석열을 비교하면서 네탄이오 참 대단하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있었는데 위기도 빠져나오면서 아주 참 교묘히 자라고 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윤석열이 하려고 하면 이재명, 박지원, 정청래, 김병조 이런 사람들이 물고 뜯고 할 겁니까? 어떻게 돌파하죠? 왜 민주당은 북한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없죠. 주사파들도 그렇고. 북한이 파병을 해도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리엔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이 생기면 액션을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취재할 때도 취재 계획만 세우면 뭐래? 나는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냥 부딪혀서 확 하다가 그리고 그 묻어온 경험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라고 많이 요구하고 우리 기자들이 어쩌고 계획 운영 덤비면 안 돼요? 그러길래 난 무조건 가 인마. 가서 헤매고 오면 그 느낌 갖고 계획을 세워야 현실성이 있지. 탁상공론을 해봐야 뭐래? 제 자신이 취재를 그렇게 합니다. 우선 들어가서 막 헤매고 냄새도 맡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처음에 계획한 대로 가보면 맞지도 않고 다 어긋나요. 저는 지금 북한이 아주 얕게 한다면 우리를 때릴 듯 때릴 듯 오늘 풍선 같은 거 해가지고 한국 무인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때릴 듯 하면서 안 때리면서 때렸다간 얻어맞으니까 겁만 주면서 하면서 자꾸 ICBM 기술, 핵기술을 완성해가고 돈 벌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좀 더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김정은은 언제든지 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액션, 액션 플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액션에 들어가주기를 저는 주문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called the benefit that is 욕鑑 감사합니다.